최씨네 집에 놀러 살고 있는 하둑생 루팡이가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최씨는 부상당한 루팡이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서둘러 약국으로 향하게 되는데 나 진짜 신경 안쓸려고 했는데 아 진짜 야 루팡 야 루팡 야 빨리 집에 들어가 인마 몸도 안좋은 놈이야 아 불타구 진짜 미쳤다 약사올게 아 불타구 터질려고 보네 엄청 부었네 진짜 아 왜 그러지 제가 알 수 있는게 항생제 뿌리네요 여러분 일단 갔다 오겠습니다 사왔습니다 여러분 항생제 얘네들 덩치가 있어가지고 좀 약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와 진짜 와 이 덩치도 커서 약도 많이 먹어 가잖아 이거 문제는 얘들이 먹을까 일단 걱정되네 이제 안 먹으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자 일단 가서 먹여 보도록 하겠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저희 참포 애들 지금 케어하기도 혹시 내 말이 케어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 밖에 애들은 그냥 밥만 먹고 밥만 먹고 살면 딱 좋은데 집냥이처럼 못해주죠 그냥 거의 밥만 주는 수준이니까 끼케야 이런 집 같은 건지 딱 제가 해줬으면 다 여기까지인데 불타고 이렇게 부어있는 게 안쓰럽네 그래서 약을 하나 주려고 합니다 항생제 그냥 주는 게 마동이랑 루팡이 일단 다 챙겨줘보고 마동이도 분명히 몸이 썩 엄청 건강해 보이진 않거든요 밖에 애들이니까 오 이거 빻아서 줘야 되나? 이거 어떻게 주지? 이거 빻아야 된다는 얘긴데 루팡이가 얼마나 잘 먹을 것인가 이거를 마동이는 두 알씩 먹어야 되는데 덩치가 있어서 마동이는 두 알 이거 안 먹으면 난리난다 근데 루팡이가 과연 차발 차발 먹어야 될 텐데 이거 주로 안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루팡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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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이게 주둥이 완전히 양 씨 루팡 너 약부터 한번 먹어보자 자 응? 먹어, 하루팡 먹어, 인마 너 볼 따구시 먹어라, 먹어라, 먹어 안 돼, 마동아, 넌 안 돼, 안 돼 안 돼, 마동아, 너 먹으면 안 돼 다행히 잘 먹습니다 어우, 다행이네, 잘 먹네 이야, 다행이다 야, 마동아, 너 아까 먹었잖아 너 아까 먹었잖아, 마동아 먹었잖아 마동아, 너 먹었잖아 오, 잘 먹는다 볼 따구고 오십시오 안 돼, 마동아, 저리 가 너 아까 먹었잖아 됐어, 됐어, 됐어 오, 잘 먹는다 음, 다행이네 여러분, 항생제 잘 먹을 것 같습니다 마동이, 마동이도 어차피 항생제 멱이 되니까 너도 분명히 어디인 거 안 좋은 데가 있을 거야, 마동아 어? 오, 싹싹 먹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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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은 sevi 이잉 나 몇 паль Freedom that the rules 다행이네 천천히 도 문 바꿔 도 문 GTA rien 장난하니 미쳤어 열선 파워가 대단하다 얘들아 너는 한결에 따뜻한 물 마시고 록셔리 길냥이들이요 야 루팡아 내일도 너 약 하루에 주로 두 개씩 먹어야겠다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냐 어? 우와 불타구 장난 아니야 약 당분간 잘 챙겨 먹자 루팡아 나 들어간다 잘 쉬어라 이야 이거 진짜 이거 겁나 잘 먹어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이고 아주 신났구나 딩글딩글 자 끝인다 여러분 끝 자 오늘도 가자 가자 로팡아 로팡 나와 자 먹어 로팡 자 네 거 약이다 자 먹어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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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불타고 졸라부었대 맞으면 기다려 좀 기다려봐 그동안 그래, 다시 먹자. 자, 일로와. 자, 먹으셔. 너도 조만간 항생제 좀 먹자. 뭔가 몸이 안 좋은 데가 있을 거야. 싹 싹 먹네. 아따 싹 싹 먹네. 와, 진짜 볼 장난 아니다. 진짜 너 어떻게 하냐. 어, 쏘였나? 아이, 미친. 너 항생제 진짜 열심히 먹어야겠다. 응? 아이, 미친 볼 따고 벗어. 아휴, 진짜야. 진짜야. 누구한테 맞았냐, 도대체. 어떻게 쳐맞았길래. 누구한테 맞고 왔어. 와동이 아닐 것이고, 이거 보고 와동아. 여기 조금 있다, 이거. 싸게 쳐. 야, 슈현 이제. 로팡아, 너도 또 요양해. 여기가 안전구역이여. 여기 똥살 때 말고는 넘어가지 마. 여기 안에서 놀아. 으흐흐흐. 아, 여러분. 으흐흐흐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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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오늘부터 마동이랑 로팡이 특별 관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걔는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마동이도 분명히 몸이 안 좋긴 하거든요, 보니까.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죠. 그냥 길냥이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항생제를 복용을 좀 시켜야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집에 있으면 이렇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떠나면 케어를 못 받지. 내 손을 벗어나니까. 설마 마동이 안 먹진 않겠지? 이거 짱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돌려갖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야. 보십시오, 여러분. 오메, 이거 짱 좋다, 이거. 자,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타서. 마동이 덩치 크니까 1.5인분. 마동아. 추라마 먹자. 너의 건강을 내가 챙겨줘야겠다, 이제. 불 따고 주면 어떠냐, 루팡. 어때요?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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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봐봐. 오, 붓기 많이 빠졌어. 참나. 자, 너희 먹어. 응, 먹어 이거. 너희 먹어. 응,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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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자, 너희 먹어. 하나씩 먹어. 다 먹었어? 에헤헤헤. 에헤헤헤. 에스카 한 잔. 더 먹어.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항생제 엄청 많이 탄 거예요, 마동아. 어? 항생제 일단 먹어봐. 너 분명히 몸 안 좋은 데가 있을 거야. 눈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자, 난 들어간다. 쉬어라. 잘했어, 얘들아. 귀여운 녀석들. 에휴, 어쩌다 우리 집에 정착해갖고야지. 어? 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냐, 이거들아. 어? 안녕. 안녕. 우리 환묘들. 야, 약 먹을 시간이다. 약 먹을 시간이야. 나와. 루팡. 너 불 따고 한 번 봐봐. 어디보자, 불 따고. 어쇽, 다 가라앉았네. 오우. 쟤기 다 가라앉았구나. 기분이 좋다. 다 가라앉아갖고. 루팡아. 약들 드셔. 자, 루팡. 마동 네 거. 자, 루팡 네 거. 진짜. 우리 환묘들. 다 먹었어, 루팡? 그래, 가서 물 먹어, 물. 다 먹었어? 다 한지 끝. 아이고, 잘 먹었냐, 학습생들. 마동아, 내 눈, 눈까리 봐봐, 눈까리. 너 눈까리 어떠냐. 항상 열심히 먹으면 눈 더 줄 수 있어. 거기. 왜 이렇게 눈물 흘려? 참치야? 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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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구. 오이쿠 양씨가, 오따 우리 양. 심형래. 왜, 왜, 없어 이제. 마동아 아, 이제. 없어, 없어, 마동.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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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잠에? 잠에? 아이고. 자, 여러분 저녁이고요. 와이프는 자고 있습니다. 에이, 잠에. 여기 신났어? 신났어 아이고 아이고 신났어 왜 이렇게 신났어 자 저는 2층에서 애들과 어마어마하게 놀아주고 내려온 다음에 지금 자 이제 마동이랑 또 루팡이 양몰과 시간이군요 와 진짜 시간 순삭이다 게임할 시간을 줄여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응 게임해야하는데 나와 나와마 동아 자 마동아 먹자 이거 니 약이다 너거 왜 안나오냐 루팡 이거 먹으라고 인마 아 니 약 마동이 잘 먹고있쥬 우리 환묘들 마동이 당첨이 올수위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 붓기 다 가라앉았어 야 나 걱정했다 불타고 터질까봐 풍선처럼 터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싹 먹었어 이야 다 먹었냐? 응? 야 하나 더 갖고 왔다 이거 하나 더 갖고 왔어 야 스크래치 하나 더 갖고 왔다? 참회가 쓰던 거긴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것보다 훨씬 나아 이것보단 우쌰 자 두 개다 이제 하나씩 맡아서 누워서 쉬어 이제 비 오면 근데 이제 가는 거다 비 안 올 땐 열심히 썰어 이거 어 삼색 들어가냐? 야 이제 사이좋게 하나씩 써 자 또 아침이 밝았군요 저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낙을 챙겨주고 가야겠습니다 어이구 아침부터 힘든 아주 그냥 보팡이 볼떡 한번 보자 음 음 야 인마 새로 줌 스크래치 하다 해 인마 왜 쪼개다 하냐 왜 쪼개다 하냐 왜 쪼개 않았어 쪼개 왜 쪼개 있어 응? 아니 왜 여기 있는 거 쪼개지 않아 구애는 데 알 수가 없군요 아핰 아 왜.. 왜 쪼개는 거지? 야 니네 다 어디 갔어 아이 다 나갔어 썩을 방까지 왜 있었는데 마동아 아 아 여기 있구나 마동 여기 있어 자 로팡 니꺼 응 자 니꺼 빨리 먹어 인마 여기 응 빨리 먹어 응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안 먹어야지 먹으라고 어디서 먹으라 알았어 알았어 야야야 알았어 먹어 먹어 어 아 웃긴 놈이네 아이씨 옆집으로 도망갔군요 마동코넛이었어 마동이 방법이 없네 야 1층에다 약 놀테니까 먹어라 어 왔다 쪼개 먹으라고 인마 어 먹는다 너라도 먹으라 일단 빨리 먹으라 나 출근해야 된다 아 빨리 출근해야 늦었다 현장 내버렸어 마동이 약을 못 먹겠군요 근데 참외 여러분 내가 이렇게 스크래치한다 으깳 아이고 좋아 죽는 건 아니냐 참외 아빠 갔다 온다 잘 있으라 아이고 맛을 갔다 오셨습니까 우리 마동쿤 자 마동쿤 약 먹을 시간이다 열심히 약을 먹어야지 인마 못해도 한 5일은 먹어야 돼 근데 하루에 출근 2개씩 먹으니까 기분 좋겠다 니네 땡큐 땡큐 아니냐 아주 그냥 항상 찍어 놔버리기 없구만 미친듯이 먹네 맛있냐 마동 응 야야야 카메라 먹는 거 아니야 야 이제 좀 약간 이제 맨날 본다고 이제 약간 이제 네가 덜 무섭다 이제 이제 아따 얼굴이 이만 산등분이네 진짜 개미냐 곤충이냐 아따 애들 캐하는데 시간 엄청 많이 쓰는구나 쟤 게임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군요 야 고마운 줄 알아라 내가 게임할 시간 줄여서 이만 니들 케어해 주는 거다 응 겁나 잘 먹어? 참외 왜 탈출하게? 너 이만 나가자마자 마동댄한테 이만 원펀치 쓰리강댄이 이만 자 양 먹을 시간이 되겼더라 참외 차라 차라 참외 에헤이 여기가 차네 신났어요 에헤이 와 마실 갔다 와서 바로 차로 들어가는 거 봐 저 진짜 양 완전 좀 양 표현의 세상이네 진짜 저것들 진짜 양팔자 개상팔자 야 어딜 들어가 나와 이만 양 먹어야지 나와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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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응 응 너 먹고 자 루팡 너 먹어 겁나 잘 먹네 진짜 근데 경계란 게 없구나 이제 그냥 주운데로 넙죽넙죽 받아 먹는다 개웃긴다 니네 진짜 다 먹었어? 응? 상처가 잘 안 물고 있냐 너 아따 왕피같이 생겼네 어? 루팡아 너 처음엔 귀여운데 왜 이렇게 갈수록 좀 깡팽하냐 생긴 게 진짜 아따 형 덩어리 두 개가 장난 아니네 자메 자메 아이고 자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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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씨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군요 최씨는 오늘도 약을 주면서 하루로 시작합니다 안녕 안녕 루팡 마동이 어딨냐 말하자마자 나 튀어나오는군요 오늘 어디 안 갔다잉 아 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제 만져도 됐을 이제 마동이 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아침에 괜히 또 잘못 만졌다가 피를 흘릴 수 없죠 어 이거 신경 안 쓴다니까 가봐 야야야야 야야야야 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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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너 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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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경났어 엄마의 뱃살 젖은 거 봐 이게 뭐냐 이거 살 좀 빼야겠는데 얘는 너무 돼지인데 가야 이제 아이고 하나 먹어 야 나 빨리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돼 다 먹었어 마동 야 오늘 꿀 밟으면서 잘 쉬어라잉 난 돈 벌러 간다 이겼다라 어유 남 claim 참외 참외자 참외 으윽 아휴 힘들군요 여러분 우리 마동 군 노루판 군 약물을 시켜야 되겠더라 무파면 하루만 더 먹으면 되겠다 이제 너 불 따고 다 나왔구나 약발 때문에 나온건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긴 있나보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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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동아 카메라야 카메라 없어 없어 화동아 나 가겠다 이제 우야 어허 신났구마 우리 참외군 마동이가 루팡 마지막 약을 주는 날입니다 아 루팡은 끝났구나 이제 마동이 마지막 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상생제 벌써 야 얘들아 자 마동아 응 봐봐요 얘네들 거침없다니까 루팡도 와이프가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군요 우리 흐뭇한 와이프 루팡은 이제 끝났다가도 볼 따고 다 나왔구나 그 옆에 살 그거 떼주고 싶다 루팡아 너 볼 따고 왜그냐 그 살점 떨어지는 떼주고 싶다 마동아 아동아 아따 한 번걸ными 아 쩝 떼 버려야 되는데 그 상생제 잘 먹어가지고 덧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눈 갈 수 없구나 참해 참매야 Each growscost 오! 추워! 우리 마동군! 맛있는 추를 먹자. 마동아,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괜찮아. 야, 너... 살살살 만져도 되는구나? 마동아, 마동아. 괜찮아, 마동아. 괜찮아, 꼬리꼬리 꼬리 꼬리. 이런거 아니지? 똥꼴 좀 잘 닦았으면 좋겠다 마동아 살짝살짝 만지는건 마동이가 뭐라고 안하네요? 개웃기는 진짜 야 간다 마동 그렇게 볼 따구가 터질뻔한 루팡이었지만 최씨의 지극정성 보살핌으로 루팡의 볼 따구는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아 우엥 참해 아이고 우엥 귀여운 참외입니다 여러분 우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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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튼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흐 저도 택배가 왔기 때문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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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